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산발적으로 자리를 하면서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에 들기도 하겠지만 내일 낮부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최고 70mm에서 많은 곳은 100mm 이상도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1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2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월요일에도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